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효원 가수님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공사를 하셔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적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을 살아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서조이 여기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델이러스입니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감히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감히기 전에 아직도 똑같은 말이 더 남았네 미래로 지워야 하나 미래로 지워야 미래로 지워야 이제는 다시 있는 거야 당신이 날 당신이 날 못 버린 밤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떠나야 해 떠나야 해 떠나야 해 잊자야 해 잊자야 해 아직도 못 다운 말이 너무 남았는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해 이로도 받은 밤 이제는 다시 힘내요 당신이 날 못 버린 마음이 내가 넌 더 갈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 마음이 내가 넌 더 갈 수밖에 감사합니다